찬물에 라면을 끓일 수가 있어? 찬물에 라면을 끓일 수가 있어? 그래도 먹겠습니다 많이 맵나? 찬물에 라면을 끓여줬다 양쪽은 왜 이렇게 찌그러져지? 그거 합격만 그런 게 아니라? 원래 그렇게 찌그러졌어요. 양쪽 다 그래? 그럼 원래 그렇게 됐다니까. 나 이쪽은 못 봤네, 이쪽은? 원래 그렇게 됐어. 맨쪽도 팔 쪽만 있는 거 같아 맨쪽도 다 뒤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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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돼. 응, 그거 원래 그렇게 됐다니까. 원래는? 남편한테. 야, 문 좀 받아줘. 저번 때 아직 못 봤는데? 디뱅님 질장이랑 친구인가요? 뭐 거의, 거의 뭐 비슷한 연배죠? 찬물에 어떻게 끓여? 찬물에 라면 끓일 수가 있어? 야, 이거 금방 끓네. 왜 이렇게 세 되게. 라면 2개 집어넣고 가루요? 가루는 안 넣었는데? 이거 좀 펄펄 끓는데 지금? 펄펄 끓는데? 금수저식이라니와 금수저 금수저 맵네 좀 국물이 뜯어서 매운가? 응 이거 딱 좋은데 원래 신라면이 사나이 울리는 라면이라서 굉장히 문 좀 닫아줘요 괜찮아요 어머니 라면 뚜껑 좀 줘요 예 아 국물이 좀 적은가? 아 나 숟가락도 필요해요 국물이 좀 적은가? 아 침대에 있구만 아 침대에 있네 어 아 침대에 있네 그렇군요 냄비 뚜껑 아구 안 까졌어? 여깄네 여깄네 자 다 끓였고 아 이거 테스트푼 필요 없어 아이고 매워 젓가락 젓가락 다 쐈어? 예? 젓가락 어 예 엄마 행주 다 끓여졌어? 어 다 끓여졌어 이거 불을 해서 다 빼야 돼 탁 올리고 아이고 매워 갑시다 아우 매워 음 좀 매운게 올라오긴 하네 아 왜이렇게 맵다니? 원래 신라면이 좀 매워요 왜이렇게 맵다니? 싸나이 울리니까 음 자 그러면은 아이고 어 자 그러면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라멘을 한번 김치도 있고 국물을 조금 적게는 느낌인데 어우 매콤하네 약간 좀 국물이 적네요 그래도 먹겠습니다 많이 맵나 아이고 국물 다 마실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냥 목만 축일라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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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수저가 몇만원 껍져 먹고 국물을 버려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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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오이도 많이 먹으면 좋겠는데 저는 약간 고소한? 그치? 진짜 맛있는데 이번에는 오이도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오이도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오이도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저 꼬들꼬들한 걸 좋아해요. 라면도 오랜만에 먹을까 맛있네요. 이 형은 볼때마다 잘생겼으면 감사합니다. 맛있어 보인다 졸라 맛있어 진짜 기가 막혀 이거 싸나이 울리는 신라빈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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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먹었다. 네 내일이에요 여장 내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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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